네, 이번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서 남북관계 특수성과 정부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 인권 문제를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죠. 여기서는 과거에 잘못된 통일정책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2017년 12월에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의견서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일정책 추진이 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은 불식돼야 한다. 법치주의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통일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통일은 요원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를 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법에 따라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라. 저는 이것이 과거의 낡은 초법적 공안적 접근을 지향하라.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타당한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본인은 아닐지 몰라도 과거의 낡은 공안적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매우 잘못한 겁니다. 지금 오늘 다른 의원들 질문 과정에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달북 주민 북성 초본을 누가 했습니까? 행정관, 통일부 장관이 했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컨트롤타운은 안보실에서 컨트롤타운은 안보실. 아니,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호일 뿐이지 어떤 대외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분입니다. 저는 정부 내에서 컨트롤타운이 있어서 협의한 걸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 주도권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 통일부 장관이 결정하신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했습니까? 대통령 직접 처분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못하고 계세요. 그럼 이건 처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초법적인 겁니다. 회원님,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 정확히 말해. 시간이 없어서. 누구, 아니. 누구 명의로 처분됐냐. 좀 시간 없으니 넘어갑시다. 오늘 끝날 때까지요. 도대체 누구 명의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행위. 이제 어떤 법에 기초하지 않은 사실행위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도 지금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문했는데 답변 못 하시고 계십니다. 뭐 이런저런 취지를 말하고 저도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아까 초법적인 이런 짓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반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저는 이번 결정은 통치행위에 따른 거였다고 봅니다. 통치행위입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자, 다음에 이번에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은 일단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우리의 배타적 관할권화에 들어와 있었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 점도요. 통일부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이미 데려와서 여기서 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통일부는 거기에 참여도 못하고 무슨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기순 의사가 확인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기순 의사를 문서로 지금 밝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기순 의사가 좀 분명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부 기관에 더구나 그것도 공안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변호인을 동원했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기순 의사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기순 의사의 판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동신문이라는 형식을 띈 것이고요. 지금이요. 역시 공안부 공안적 시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넘어가지요. 이거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출입국 관리법도 있고 북한 이탈 주민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법에 당사자의 이의신청 같은 것이 다 규정돼 있습니다. 맞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입국 금지 사유가 발견돼서 강제 퇴거되는 경우에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법에도 만약에 거기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 자체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상당히 긴 며칠이던가요? 90일이던가요? 60일인가? 90일입니까?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게 돼 있죠, 법에? 법 자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등등을 봐도 적어도 그 장본인, 장본인은 아까 눈까지 지금 가려진 상태로 그냥 강제로 소환됐다는데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 입장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것부터 보장 안 되는 나라입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그냥 그렇게 보내면 그만입니까? 거기 가서 죽든 살든 그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까? 더구나 우리 관할구역에 들어왔으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봅니다. 저는 냉제적으로 모든 북한에 있는 주민까지도 우리 국민이라고 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관할구역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공항기관이 보시기에는 본명치 않았을지 몰라도 귀순 의사에 관해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 사람들의 언동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 없이 그냥 보낸 거, 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인권자체들이 마땅히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귀순 의사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과거에 논란이 적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합동신문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귀순 의사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동안의 판정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판정할 때 의도나 목적이나 행적이나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다시 하겠고요. 왜 사실은 이 남북 문제면 이렇게 쩔쩔맵니까? 사실은 북한은 할 말은 하고 우리도 원칙을 지축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북한에 아까 비위에 맞게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남북관계의 진정한 협력 방안입니까? 북한의 비위를 맞춘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돌려보냅니까? 왜 돌려보내요? 이걸 그렇게 성급하게 돌려보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떳떳하게 이 안에서 제가 조금, 제가 다음 제 시간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그 사람들의 이익권을 보장해 줬어야 마땅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입니다. 더구나 아까 출입국관리법에도 일주일 이내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뭡니까? 약간 북한이탈주민법의 91일 이내에, 91일 이내에, 91일인지 60일인지 하여튼 간에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에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60일 이내에 어떻게 이해할 방법이 있습니까? 또 사실은요, 또 하나는 고문방지협약문제, 다른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개인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아까 지금 북한으로 가면 고문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거래가 없습니까? 아까 국내법에 따른, 국내법에 절차했다는 예외가 있지만, 지금 우리 국내법이 사실은 아무리 잘 봐줘도 흠결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법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마땅히 이 자리에서는 그래, 그동안에 이런 법들이 잘 미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무슨 보완하시겠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셔야 되는 것이지, 공항기관들한테 그냥 휘둘려가지고 동일보이 여기에 끼어들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옹호한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옳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형석 의원님 한번, 이석준 의원님. 저는요. 이해하셔야죠. 일단, 이걸 우리 헌법이나, 조금만, 조금만 더 보냈습니다. 네. 우리 헌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인권의 원칙에 따라서 본다면은요. 우선 이 사람들이 귀순 의향서를 일단 제출했고 또 살인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라고 보이는 이들을 함부로 강제 북송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범죄 현미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또 그들에게 특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인도 청구를 해온다면, 해온다면 또는 앞으로도 해온다면 사실은 그들은 북한 주민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북한 국적대학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서 외국인의 주원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인 인도법은요. 그냥 인도하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황기관이 지멋대로 보수증을 묶어서 눈 가리고 가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범죄인 인도법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의 심사와 판사의, 법관의 결정에 의해서 인도를 하고 말고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세, 두 번에 세. 차분히 해가면서 그 모든, 그 두 사람의 말 버튼을 위해서 불쌍해. 아무리 흉악범위더라도 인권이나 방어권이 없습니까? 한편으로는 오늘도 말씀하신 게 모순인 게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흉악범위라면서 대한민국에 기소되면 무죄한다고. 아, 저, 그렇게까지 전문가십니까? 저도 좀 법률에 대해서 아는데 왜 무죄가 납니까? 두 사람이 각각, 범죄의 그, 죄수의 딜레마 모르십니까? 두 사람이 각각 잡혀가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분히 대한민국이 수사를 개시하고 변호인들도 붙여줘서 당허권도 보장해주고 여러 가지 하면서 북한하고도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협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국간이 인도 청구를 해왔을 때는 그것은 범죄의 인도법의 그 취지에 따른 결정을 차분히 해간 게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충분히 맞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하여튼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빠져 Nós 3 4